저를 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나요? 잠시만요 여러분. 요즘을 잘 생각해야 돼요. 최신 버전이어야 돼요. 1, 2, 3! 쥬민! 오늘 제가 쥬민을 할 수 있어요. 그니까요. 오늘 쥬민을 할 수 있어요. 내일 쥬민을 할 수 있어요. 형, 형, 형 머리가... 야... 우리 이렇게 잘 던졌어요? 다시... 어? 네? 안녕하세요. 형, 형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잘 던졌어요. 아, 야. 다 컨닝해도 된데메! 고 크래지! 고 스튜디! 고 크래지! 고 스튜디! 고 크래지! 고 크래지! 아, 조심해, 조심해! 아! 아 sessions 그런 거 아래된 Patch 최초로 말을 만들어 드릴게요 알파가 말 어떻게 그리지? 말 청.. 거울 보고 그려면 돼요 Damn it feels good to be a gangster 꽃돌이 꽃돌이 제이홉인데? 꽃돌이 아니에요? 야! 제이홉 꽃돌이 꽃돌이 맨 여기요 줌 안 나왔다는데? 여러분 아니 아니 실패요 실패! 어깨 손 이상한 거 아니야? 야 지민이 역대 끝 나왔대? 형! 형 모르는데 이게 어깨예요 지민이 역대 끝 잘 나왔대 형 땀 나죠? 야! 나 샤워했어 나 샤워! 나 샤워! 나 샤워! 나 샤워! 나 샤워! 나 샤워! 그니까 샤워! 그니까 샤워! 뭐 한의 좋아하는 팬 인터액션이? 무대 위에서 하는 소통을 제일 많이 오, 인글리스? 인터액션.. 아 인터에.. 예스! 피부가 잘 어울린다면 눈이 인지말라 인트로 행복한 네! 너는 어떻게 맞지? 네! 안녕하세요. 이 타이항입니다. 저는 드디어 영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잘생긴 해요. 기분이 잘생긴 해요? 기분이 잘생긴 해요? 기분이 잘생긴 해요? 하우마? 기본은 하우 마 길게... 길게... 롤 하우 아노옥. 기본은 하우 다음날은 저거지 여기 보니까 이 작은 구멍들 다음날은 저거지 안타까워 다음날은 저거지 네, 너가 이거 끈다면 한 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못한다. Spike! 오! I've been falling! 진짜 맞죠? 진짜 해? 와! You're most likely to sing in the shower. saya pee! What do you sing in the shower? 안. I broke my ear. 정두권 챌린지 정두권 챌린지 정두권 챌린지 정두권 챌린지 정두권 챌린지 정두권 챌린지 제가 날아가면서 멘트 하나 다닐 거예요. 오케이, 뮤직멘트. BTS, Spoilers. BTS, Spoilers. 하나, 둘, 셋, 고. BTS, Spoilers. BTS, Spoilers. BTS, Spoilers. Spoilers. BTS, Spoilers. BTS, Spoilers. BTS, Spoilers. BTS, Spoilers. What's your name? BTS, Spoilers. J-Doh. J-Doh. What's your name? My name is Brad J-D. Justin Seeker. Young Kimi. Young Kimi, yeah. My name is J-Move. Beige? J-Move. J-Boo. Move. Move? Move만 될 때, Move. Move? What's your name? Kornesian, Parabio. 마지막으로 지민 씨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